자, 나와요. 옆으로. 그렇지. 반대. 틀려. 틀려. 자, 나와요. 옆으로. 그렇지. 반대. 틀려. 앞선한테 지금 바로 두고 있지. 옆으로 펴면서. 자, 1량. 앞선한테 지금 바로 두고 있지. 옆으로 펴면서. 자, 1량. 1량. 해. 감사합니다. 자, 1대1. 준비. 들어오면서. 앞으로 들어오면서. 그렇지. 좋아. 자, 준비. 준비 자세 잡고. 그렇지. 들어가면서. 그렇지. 들어가면서. 아, 다리야. 알았어, 알았어. 걸고 나서 라켓 들어야 돼요. 화이팅. 준비. 준비. 앞에 사람 잡아주고. 그렇지. 뜨면 안 돼. 뜨면 안 돼. 봐봐요. 준비. 앞에 사람 잡아주고. 그렇지. 뜨면 안 돼. 뜨면 안 돼. 봐봐요. 공 다 살아나가. 공 다 살아나가. 물 봐야지. 공 다 살아나가. 물 봐야지. 파이팅. 하나. 틀러. 둘. 셋. 들어가면서. 그렇지. 하나. 틀러. 둘. 셋. 들어가면서. 그렇지. 5-3인가요? 오케이 자 찬스 볼 자 찬스 볼 오 나이스 그렇지 올려 앞에 사람 잡고 아이고 조심조심 오 나이스 화이팅 그렇지 나와 어깨 알고 올려 아이고 아휴 아휴 앞에 트랩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앞에 사람 들어오고 안 닿은거 맞아요? 응 앞에 사람 준비 앞에 사람 준비 앞에 사람 준비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응 한쪽만 보면 안 돼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응 그렇죠? 아휴 준비 나와 앞에 지켜주고 앞에 지켜주고 그렇지 밀어 그렇지 어휘 앞에 지켜주고 앞에 지켜주고 그렇지 밀어 그렇지 어휘 자 다시 나오고 아휴 자리가 아직 안 잡혔어요 방금 네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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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누가 가져야 돼?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준비 자세 잡고 준비해 준비해 앞에 누가 쳐줄 거에요 다 지금 가운데로 몰리죠? 사이드 쪽으로 빼야돼 하나 둘 셋 셋 잘 틀고 뭐해야돼? 들어가야지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으면 안된다고 했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여기 달려가는거 다 보여주면서 보여줄게요 나잇 반대 틀어 가운데로 가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파이크 파이크 잘했어x3 처음 뽕은 그냥 가볍게 대기로 했어 오 준비 준비! 준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키가 크시니까 손만 뻗어 야구하는건줄 알았는데 팍팍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